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호피스입니다. 2023년 7월 19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이모트가 출시했는데요. 바로 토카토카 댄스입니다. 중독성 있는 부분과 귀여운 동작으로 한때 토카토카 챌린지가 열풍이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토카토카는 어떤 모습일까요? 승리 댄스 토카토카 함께 보시죠. 승리 댄스 토카토카의 가격은 600G코인입니다. 팀 이모트로 최대 10명이 함께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도 토카토카 이모트가 출시했는데요. 모베에서는 브금이 이상한게 나왔는데 PC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원본 브금 그대로 나왔네요. 판매기간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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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